상생자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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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네 더블전 연습이네요 좋다 마이크 가고 가고 에엥 와 이거 피가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바로 역전 가기 하던데 와 아깝다 잘 먹었네요 벽을 못가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시키는 소리 했네 랩 났네 그런가 야옹 모이 더블이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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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저게 거동 썸모인가 썸모 위험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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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그래 아 이 콩홈 있어 아쉬운데 와 이 콩홈 있어 너무 아쉬운데 아 하이킹 몇 번 걸려 비교 안돼? 워우우 메이스 버거 어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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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이킥 쓸 줄 알았는데 아 꿀감이 나고 아 다행이다 아 이거 아 나이스 아까랑 똑같은데 맞으니까 이거 아 별 하나 대박 와 원문을 발달하거든 이렇게 해볼 수 있네요 와 위에 맞다 나이스 들켓 아 또 한킥 맞았어 아 정신좀 차려라 아 아 아 아구요 우와 이게 피시네 대박 아 깜짝이 이 척붕이었으면 그렇지 이게 완벽하니까 나이스 벽걸이 조작 파이팅 아 뭐야 안썼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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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못피하고 아 맞다 슬라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아 이거 잼이 안 떨어졌다 아 이거 뭐 해놔 아 반따가 두 번 줄 알고 순간 완벽 스팀 아 잘들었고 예 아 대박 진짜 잘 버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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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프다 이렇게 아 미스 안 본다면 이거 몸불샘이네 아 아 아 에 왜 맞았지 아 아 아 아 와..뒷써머 뭐야? 예뻤는데? 아니 이거 왜? 와..판전이 기괴하네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뭐야 어디가? 에이 에이 아 이겼다 오우 후..나이스 와 기사 키겠으면 내가 이겼는데 오우 와 와 아 에바지 막타를 쓸리가 없어 아 뭐해 아 이효리가고 이효리가 러퍼 이때부터 그랬어 로그 대박 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아 초풍인데 왜이래 에바 돌이 오셨구나 왜이래 아 질렀네 와 죽었나? 아 나이스 롯데 썸머구나 아이씨 천천히 여전히 한 병에 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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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변수였네요 아직 안썼는데 방금 기사킥 써먹일 것 같았는데 안 나왔네 힘적 미술 안 나온 걸지도 아 그만 대박 어떻게 하지? 아 왜 많니 아이고 아이고 아 대체 안 나가 대박 죽었다 아 좀만 참을 걸 좀만 참을 걸 아니 됐어 안되겠어 안되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 오케이 어? 왜? 나이스 으흐흐흐 아 늦었나? 늦었지 궁신이니까 그래 오예 별 꽉이 돼버렸네 에이 이게 신기하다 아니 저게 되네 에헥 육사린가 지리네 아 엘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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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까 저기 피해지네 뭐이래 아 아 잘 이겼다 뭐해 네이 하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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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시원했구요 자 아 바보야 이거 안섰어 뭐야 와 왔다 야구행 다 잡는데 슈퍼 어퍼 와 와 그거 됐다 어? 아이씨 왜 하이킹 나가 Y9님도 고향 한번 해드렸습니다 으흠 오! 떠버리네 위험했다 아.. 시원하다 맞습니다 나이스 으흑 아깝다 수고하셨습니다 말고님 수고하셨습니다 으흑 으흑 아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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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